4번 돌이 그렇지 3번 지금 고쳐줄게요 3번이 힘 빼봐요 손목 누르면 안되는데 힘 더 빼야되는데 이게 여기 있어야 된다고 오늘은 3번 돌이 할거에요 유지 유지해봐 할 수 있겠어 4번 돌이 시작 너무 빠른데 봐봐 보여 템포 너무 많이 가면 안돼 힘 다 빼야되네 오 힘 너무 많아 자 이제 연습 하나 오른손 해볼게요 시작 얘가 지금 같이 움직이죠 이번주에는 이거 연습 3번 연습해갖고 올거에요 다시한번 계속 이쪽 손 다시 이쪽 손 다시 빨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손 다시 빨라 이쪽으로 갔다가